세트장 꼭 세트장 같지 않나요? 세트장 잠깐만요 이거 연도전이 넘는 거 네 청색 네 어? 어? 62,3 대박 이런 것도 있어 요즘엔 막 기회가 필요 없네 그냥 어플로 모든 걸 다 하는구나 운동선수모드 일반인모드 선수모드로 선수모드로 선수모드로? 인창전거 인창전거 진짜 인창전거 전화가 왔어 신체 나이가 43살로 나왔어 저는 2000년이 너무 많아요 운동 시작하고 3일 동안 술 안 먹고 아침에 귤이 좀 먹었다고 했더니 얼굴이 붓기가 빠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얼굴이 붓기가 확실히 빠졌어 첫날에 왔을 때 이만했는데 맞아요 붓기가 빠졌어 딱 그대로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한 시간쿠스예요 도대로만 쫙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공통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너 아나한테도 되게 좋대요 응? 너 아나한테도 혼자 할게 시작! 내가 첫날 100개 했냐? 그 짠이 있어 그 짠이 있어 어 아 아 아 앞에 내면 우리의 이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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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개 했어 200개 음 한 번에 일단 바로 속성으로 형님 긁어야 되는데 글러브가 좀 공유장갑 같다고 크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난 공유장갑끼리야? 아니 지금 애기가 애기가 낀 거 같은데 애기가? 어 작은 걸 오늘 제가 준비했어요 오케이 오빠 가볼까요? 넷 좋아 한 번 더 하나 셋 셋 오빠 그 글러브 나에 맞는 글러브를 예 간장님께서 또 몸매에 맞는 글러브를 난 이걸 할래 화이트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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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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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8 7 7 1 2 1 2 2 1 2 1 1 2 1 2 1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짜러 가는데 나는 워낙 술 많이 먹고 몸 관리를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란 거에요. 자 지금 술 한 운동 할 건데 20분씩 하고 옮기는 거야. 자 체력 운동은 좀 짧게 끝내고 거울 보고 거울 볼게요. 거울 보고 하는 거야? 아니 제가 이름을 받아줄 거예요. 비트 팔벨레트 위 스쿼트 비트. 자 이제 2번 하고 파이팅! 자 렛츠 고! 원초! 원초! 좋아 좋아! 자! 원초! 올라 올라 올라! 원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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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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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.. 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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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다운! 자 이제 가자! 원수! 간수! 쉬워 보이냐? 취워 보이냐? 원수! 원수! 원서! 원서! 정수야! 군대! 나 철터를 안 해. 야 이거 하나 풀어놓은 것도 너무 행복해. 정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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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그냥 다리를 잡으세요. 자 마지막 하나! 아홉! 오케이! 일곱! 여덟! 아홉! 열! 괜찮은데? 아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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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1번! 하나 하면 상체만 크런치 올라올! 업해서! 자 업해서 둘 하면 앞으로 나란히! 오케이! 셋 하면 다시 원해치하고! 네 다음은 다운! 하나! 둘! 셋! 넷! 둘! 둘! 셋! 둘! 셋!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날 그냥 내버려도 내부터 그냥 내부터